고기를 계속 먹였더니 실제로 이렇게 성격이 되게 난폭해지고 거칠어졌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아니 잠깐만요. 아니 진짜 토끼한테 고기를 먹였어요? 네, 시럽을 해봤는데. 난폭해졌다? 난폭해진다는 거죠? 거칠고. 저도 뭐 아침에 눈 뜨자마자 고기도 구워 먹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요? 네, 저는 고기를 먹는다는 개념보다 고기는 그냥 반찬에 하나죠. 그냥 반찬이에요, 반찬. 아, 고기가? 밥을 먹기 위한 반찬. 아침에도 안창살 같은 거 먹으니까. 이런 거 먹는데 저 안창살 좋아해요. 아침내. 좋아하고. 아침에. 네, 이렇게 혼자 살다 보면 잘 안 챙겨 먹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인스턴트 식품 많이 먹고 아니면 귀찮아서 시켜 먹고 하는데 저는 고기를 구워 먹습니다, 혼자. 고기를 구워 먹는 게. 그렇게 이제 하루 몇 끼 정도 먹어봤어요? 하루에 몇 끼가 아니라 저 일주일 동안 고기만 먹은 적도 있고. 고기를 먹으면 뭐가 좋아요? 어, 맛있습니다. 굉장히 맛있죠. 아니, 안창살. 아, 고기 맛있는데요, 고기. 이거 뭐 예를 들면 고기 먹고 이런 거 먹으면 어, 로얄 패밀리 출신이 아니겠냐. 아니, 아침에 안창살이면 로얄 패밀리예요. 아침에 안창살 구우면 선생님 어디 있어? 거 비싼 안창살을. 근데 어렸을 때 진짜 어머니가 도시락 반찬으로도 등심 이렇게 구워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로얄이야. 요만큼씩? 조금씩. 알았어, 알았어. 이 집안이 로얄 패밀리 집안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럼요, 대학 공부가 장면이 아니에요. 누나가 서울역이죠? 참. 아니요, 저희 누나 연대 졸업했죠. 연대 졸업했고. 여동생이? 여동생은 지금 이제 서울대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어, 전공은? 컴퓨터공학과. 아, 본인은 이게 좀 미안한데. 본인은 이게 또. 본인은 쓰레기죠. 아니, 진짜 쓰레기. 아, 나는 쓰레기구나. 나는 진짜 쓰레기네. 아니, 본인은 왜 이거 안 한 거예요? 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난 쓰레기 좀 줘봐. 나 여기 놓고 하게. 아니, 왜 안 했어요, 왜? 아, 어느날 제가 제 동생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제 동생은 맨날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공부하고 책 보고. 제가 볼 때는 이해를 못 하겠죠. 답답하지 않아요. 가만히 앉아서 이루고 있는 게. 저는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이 거짓말 같은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수능 모의고사 보잖아요. 진짜 모의고사 400점 만점을 한 세 번인가 봐요. 어머, 어머. 여동생. 네, 취미가 다른 거예요. 분명히 비슷한 머리를 갖고 태어났을 텐데. 그런데 말씀을 들으니까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네, 저 어렸을 때 돌아가셨는데. 저도 그래서 저는 100일 되기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태어나서. 저는 8살 때. 아버님이 8살 때 돌아가셨는데. 이게 기억이 사람이 5살 때부터 기억을 한다고 해요. 5살 때. 지금 이렇게 보니까 한 3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기억이 또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런 거 있죠.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한 6년 다니면서. 그게 놀림거리가 되는 거예요. 얘는 아빠가 없대. 그러면서 막 그거 갖고 막 놀리고 그러면 저는 또 또 욱하죠. 또 싸우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웃고 넘기는 거죠. 그런데 그 아버님은 병원으로 돌아가셨어요? 정확하게 물어보질 않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거 이후로. 제가 어머니한테. 어머니는 아실 거 아니에요, 정확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은행 다니셨는데. 뭐 점심시간에 이렇게 걸어가다가. 뭐 이렇게 피가 나오셨는데. 그걸 이제 다시 그냥 막고. 다시 이제 피가. 그래서 쓰러지셔서 바로 앞에가 병원이었는데 가셨는데. 뭐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너무 어리잖아요. 그때 일곱 살, 여덟 살? 여덟 살 이때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어요. 동네에서 그냥 친구들하고 그냥 노는 게 즐겁고. 그냥 그럴 때였는데 그 얘기를. 친구 집에 있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딱 받았는데. 뭐 아버지가 갑자기 그렇게 되셨대요. 그런데 그 얘기 듣고 딱 처음 든 생각이 얼마나 철이 없냐면. 사실 다 그래요 진짜 일곱, 여덟 살 때. 그 얘기 딱 듣고 아 뭔가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그렇게 해서 내가 병원으로 막 달려가면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 아 기적적으로 뭐 이렇게 다시 이렇게. 저는 당연히 그럴 줄 알았어요. 그 얘기 들었을 때도.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뭐 그렇게 되셨고. 그런데 이제 돌아가시고 하면 아버지, 친구분들, 어머니 뭐 아시는 분들 다 병원에 오시고 하면서 집에 이렇게 막 선물. 이제 가까이서 새롭네. anymore. Woods가 insulation Yeah. ос